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요청과 내수 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기업 활동에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제 무의를 확보하고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제공하며 제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첨단 소재에 대한 가공 시스템 등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개선과 수리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 국내의 기계산업 시장 창출 지원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최입선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재의 다양화, 가공의 정밀화 요구에 대응하여 시험, 가공장비의 경쟁력 확보에도 우리 업계가 더 힘찬 걸음을 내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